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30분 강남구청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회 및 신용 서포터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. 강남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용 서포터즈를 출범했는데요. 신용 서포터즈는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강남구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장기 소액연체자분들이 없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접수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신청 접수를 돕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신용 서포터즈 출범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네 됐습니다.